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칭찬받는 자소서의 필수 요소인데,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고 하면요. 이게 모든 대학에, 뭐, 대학에 보면 이제 뭐, 이제 여러 대학들이 입시 자료를 발표하면서 이제 뭐 종합가이드, 이제 학생부 종합가이드, 뭐 이런 자료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 보면 이제 자소서 관련된 책자들이 여러 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 뒤져보면은 자소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꼭 하는 얘기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얘기가 정말 중요한 거냐?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분명히 꾸밈없고 솔직하고 진지하고 고등학생 다운 자소서는 좋은 자소서가 맞아요. 예, 그런 자소서는. 그런데 그런 자소서를 쓴다고 해가지고 붙느냐라고 하면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대학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게 진짜 이거일까요? 아니에요. 자, A 자소서는 논리는 상급인데 솔직함은 중급입니다. B 자소서는 논리는 중급인데 솔직함은 상급입니다. 대학은 어떤 자소서를 뽑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대학 교수라고 한다면은 자, 여러분이 대학 교수입니다. 중간급의 솔직함과 상급 논리를 가진 학생과 중간급의 논리와 상급 솔직함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누구 뽑겠습니까? 어떤 학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다운 뻔하지 않습니까? 솔직함에서 학급 받을 이유는 없어요. 다시, 여러분이 표절하지 않는 이상은 솔직함에서 학급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솔직함은 기본적으로 다 중급 이상은 돼. 다 평균 이상 된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승부는 뭐냐고 하면요. 이 솔직함이 아니고 이거라니까 이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이것이 별로 안 좋아하죠. 외국도 마찬가지야 될 것 같아요. 논리 나오면 일단 머리가 짖근짖근 하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이 논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자소서 그래서 이 논리라고 하는 걸 너무 있게 고민하는데 그 논리적인 자소서는 별 게 아니고요. 체계적이고 질서 잡히고 졸 있는 자소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틀이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래서 틀은 제가 이제 1강에서 말씀드렸어요. 1강에서 틀 잡는 법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틀 근데 이제 세세한 틀이 더 있어요. 그리고 이 체계적이고 질서 잡히고 졸 있는 자소서가 다시 말하면은 그게 설득력 있는 자소서예요. 솔직해서 설득력이 있다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솔직함은 나한테 필요 없을 수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의 논리나 내 논리나 논리는 같아. 논리는 일종의 망고 공통화라고. 그래서 논리라는 얘기는 결국 설득력 있는 자소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자소서를 써야 되지 않으면 그렇지. 설득력 있는 자소서를 쓰려면은 이런 자소서를 써야 되는 얘기가 되고요. 이런 자소서를 쓴다는 얘기는 요거 가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논리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논리라고 하는 건 뭐냐 별 거 아니고 별 거 아니고 잘 봐봐잉 요렇게 외우면 돼. 다시 티시알리야 요거 외우면 돼. 이거는 논리적인 면접 논리적인 논술 논리적인 글쓰기 논리적인 자소서 논리에서 나오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선생님마다 얘기하는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티시알리 티시알리 요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부터 제가 이제 요 티시알리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티시알리 꼭 기억하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얘를 끄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티시알리 일단 이제 용어 정리를 할게요. 티는 뭐냐고 하면 티는 타픽입니다. 다시 타픽입니다. 주제입니다. 문제입니다. 논점입니다. 왜 우리 이제 뭐 출제의도 파악을 하지 않으면 그렇지 출제의도예요. 그리고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어. 앞에서 설명했어. 1번 2번 3번 설명했지 않으면 그렇지 정해졌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될 건 뭐냐면 그 다음 컨클루드 컨클루전이죠. 컨클루드 요거는 마무리입니다. 결론입니다. 마무리 이렇게 합시다. 마무리 학습경험 뭐 있니? 학습경험에 대해서 학습경험에 대해서 써봐라. 그러면 학습경험이 타픽이에요. 그럼 학습경험에 대한 이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그게 이제 출제의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학습경험은 뭐 있습니까? 예 저의 학습경험은 이것입니다. 그럼 이것입니다. 그게 마무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T는 C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요. 요게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다시 요게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제문이 맨 앞에 있는 게 두갈씩 우리 보통 두갈씩 글쓰기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학에서 관심 있는 건 이거라고 결론 마무리 답이라고 답 그래서 대학에서 하는 이 얘기를 고지 곧들여 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답보다는 결론보다는 과정을 중시 여깁니다. 틀린 말은 안 해요. 하지만 왜 두갈씩 글쓰기를 하러 갈까? 과정은 결론이 아닌데 일단은 관심이 어디에 간다고 여기 갈 수밖에 없는 거라. 과정이 올바른데 답이 잘못되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인과의 오류입니다만 일단 답에 관심이 있어. 답이 맞다는 얘기는 뭡니까? 과정이 맞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장담은 못하긴 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를 분명하게 간결하게 명쾌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제문 그러면 여러분이 글쓰기죠. 글쓰기를 할 때 자 이제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에 1번 단락 2번 단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T, C, R, E가 이제 한 단락의 구성 요소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T, C, R, E 선생님 학습경험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지 학습경험 1, 학습경험 2지 학습경험 1은 뭐다? 학습경험 2는 뭐다? 이랜단 말이지 그러면 T는 C다 이게 뭐라고? 주제문이라고 그렇지 각각의 단락에는 단락에는 하나의 주제문이 나와야 되고요. 그게 앞에 있으면은 두괄식 맨 끝에 있으면은 미괄식 양 끝에 있으면은 양괄식 가운데 있으면 중괄식 없으면 무괄식 무괄식은 안 돼. 일단 그 다음에 간결하게 명쾌하게 단순하게 핵심만 무슨 얘기니? 가장 짧게 그래서 여러분의 자소서를 펼치십시오. 또는 자소서 구상한 걸 펼치세요. 펼쳐가지고 주제문에 밑줄 거세요. 주제문에 밑줄 거세요. 주제문에 안 꺼진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어 선생님 주제문 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지. 네 글인데. 어떡하니? 얘들아. 그리고 글을 쓰신 분들입니다. 자소서가 언저도 쎄다. 여러분의 주제문이 자 한달락입니다. 한달락 안에 여러 개의 문장이 있겠지. 그 대치 그 중에서 이 주제문이 가장 짧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짧은 문장이 주제문이 되고 있니?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주제문 다시 써. 짧다가 짧다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가장 일반적이야. 가장 핵심 핵심이 들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핵심을 말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가 왜 교장선생님의 그 그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까? 핵심이 길어. 교장선생들 이 강의투를 하시대. 핵심은 짧아야시대. 핵심의 얘기는 짧다는 얘기야. 짧다는 얘기는 핵심의 얘기야. 가장 짧게 딱 근데 이거 잘 못해. 왜? 아이씨 너무 짧은데 아 선생님 그래도 좀 뭔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렇지 뭔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면 돼. I reason 우리가 이제 논리적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요. 이게 굉장히 다양해. 자 학습경험에서 써봐라. 이는 저리치 그러면 학습경험에 어떤 과정을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과정이나 단계 뭐 순서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뭐 의미 의미 본인의 의미를 두고 한 것들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게 어떤 목적이나 목표에 대한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예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예 목표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목적 아니면 뭡니까? 내가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된 어떤 계기 뭐 동기 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의도나 목표가 꼭 하나일 필요는 없어 여러 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뭐 의도 1 의도 2 뭐 동기 1 동기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과정이나 단계나 순서에 쓰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 이제 이것에 대한 또 뭐 의의점 의의 뭐 한 개 또 이제 뭐 극복했던 거 예 뭐 의와 한 개 한 개와 의 한 개는 적지 말자 예 뭐 의 또는 뭐 시사점 뭐 등등등등등등등등 그래서 저의 학습 경험은 뭐다? 뭐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 경험 이제 이런 학습 경험을 갖다가 이제 제가 의도를 이런 의도를 갖고 했다 그리고 이런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의의를 확인했다 또는 이제 어떤 문제를 극복했다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이죠. 다양한 것들이 나름 이제 뭡니까? 구분이 가야 된다니까? 논리적 이유 R이 그냥 나열되는 게 아니라 T는 C이다. R1은 R2는 R3는 이게 엔드 엔드 엔드가 될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R1에서 R2에서 R3 이렇게 단계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예 또는 뭐니? R1은 이제 의도 R2는 뭐 계기 뭐 동기 계기 동기 예 R3는 뭐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도 있겠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뭐 의도로 갖고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학습기험을 집중을 했는데 예 마침 이제 학습기험을 집중하려고 했는데 예 마침 이제 이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뭐 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서 한 이런 과정을 거쳤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뭐 등등등등등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갖다가 쭉 썼잖아. 그렇지? 쭉 하니 썼으면 이렇게 썼으면 문장이 이렇게 있다. 문장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때 칩시다. 그러면 이제 1번 문장이 TC야. 그럼 나머지 문장 2, 3, 4, 5, 6, 7 어쨌든 간에 R 또는 다른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또 배치해야 될까? 또는 어떻게 분류해야 될까? 예를 들면 2번 3번이 같은 내용이고 5번 6번이 같은 내용이고 4번 7번이 같은 내용 같아. 그럼 이게 또 재구성해야지 돼. 재구성. 그러면 얘네와 얘네와 얘네는 다시 또 어떻게 순서를 바꿀까? 순서를 갖다가 만들까? 고민해야 된다니까는. 이 R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R입니다. 이 R을 갖다가 R은 논리적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머리를 굴리면 돼. 머리를. 이 논리적인 이유가 세상이 꼭 논리로만 통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논리와 같이 나온 게 뭐냐면 이입니다. 이그 젠플 또는 뭐 제가 에이비던스라고 하는데 에이비던스 사례 구체적 사례 가되고요. 이 구체적 사례는 자소서니까 뭡니까? 마이 라이프 내 삶의 어떤 경험이 될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경험 이게 나와지겠지. 그럼 이제 요것도 조진대 거 구체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너무 구구절절이 쓰면 또 안 좋은 거라. 너무 강제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요걸 또 어떻게 쓰느냐 고민거리가 되기는 할 거예요. R을 뒷받침하는 건 요거. 그럼 이제 여러분의 글입니다. 여러분의 글에 T는 C다. 뭐 R1 R2 요게 이제 뭡니까? 예. E가 뒷받침되고요. 요게 이제 E1 요게 E2가 뒷받침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 편의 글이 완성되는 거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조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구조화예요. 국어쌤들이 말하는 구조적 독해라 관계 이거지 않니? 문장 간의 관계 단락 간의 관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재구성을 해야 된다고. 처음에 쓸 때 이게 되면 되는데 이게 완벽히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처음에 쓸 때 최대한 이걸 확보해 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퇴고를 한 번 더 거쳐야 됩니다. 그걸 해보셔야지 돼요. 예.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의 그림을 대고 지울게. 그럼 이제 T, C, R, E가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게 뭐니? 구체화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게 일반화 되는 겁니다. 이게 논리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그 논리가 그 논리가 우리의 현실과 부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쫙 R만 있으면 연력적 관측 연력법을 보시면 돼요. 연력법 머리로 굴리면 그만이야. 3단 논리법 3단 논리법 대표적인 거. 나는 졸라다. 졸라는 바나나다. 따라서 나는 뭐야? 바나나다. 이런 거 이런 거 논리잖아. 그렇지. 근데 나 바나나 맞니? 잘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러면 정말 내가 바나나인 구체적인 사례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그래서 논리와 현실이 포합을 내. 이 이 이가 있으면 이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근거를 내는 게 뭡니까? 귀납적 관점. 그래서 R과 E를 갖추면 연력적인 접근법과 귀납적인 접근법이 같이 있는 겁니다. 연력법도 갖추면서 귀납도 갖췄습니다. 뭐 더 이상 갖출 논리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게 가장 이제 강력한 틀이 되는 거죠. 예. 오호. 예. 뭔가가 TCR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 단락인 거라. 다시. 요게 한 단락인 거라. 주제문 뒷받침 문들. 다시. 주제문 나머지가 뒷받침 문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문제에 단락들을 쓸 때 요 TCR 구조에 맞춰가지고 글을 쓰셔야 되는데 되는데 자, 500자 쓰기란 말이야. 그렇지. 최소한 500자 이상 500자 이상 그러면은 당연히 주제문은 한 문장밖에 안 됩니다.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R과 E가 여러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당연히 E는 설명, E는 구체적인 경험을 설명이 되니까 나밖에 모르는 구체적인 경험을 설명이 되니까 여러 개의 문장이 되는 거고요. R은 이제 뭡니까? 여러 개의 R들을 여러 개의 R들을 여러분들이 갖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개 갖추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R1, R2, R3 또는 E1, E2, E3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갖추어지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종합적 사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R과 함께 합치시면 그러면 여기 구체적 사고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 하자면 심층적 사고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남들에게는 없는 나만의 라이프 그러면 이게 뭡니까? 창의적 사고가 되는 겁니다. 종합적 사고, 구체적 사고, 창의적 사고가 합쳐졌는데 떨어질 자소서가 있겠습니까? 없다니까요. 이거예요. 이게 평가를 위한 글들의 핵심이에요. 평가를 위한 말들의 핵심이에요. 면접도 마찬가지고 논술도 마찬가지고 자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논술 답안시처럼 딱딱하게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논술과 달리 논리적 서술인 논술과 달리 자소서는 논리가 필요 없어. 이거는 미친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논술과 달리 자소서는 솔직함이 중요해. 아니라니까요. 거짓말만 아니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솔직함이 끝났어요. 더 할 게 없다니까요. 표절에만 안 걸리면 돼요. 그러면 솔직함은 끝났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공부 잘할 능력이 있는 학생이에요. 근데 수학 영어 성적 학생 수학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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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능력 능력 사고력 그거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논술도 마찬가지고 면접도 마찬가지고 물어보는 게 뭡니까? 사고력 물어봅니다. 자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력을 직접 요구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의 글 속에서 이 친구가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잘 사고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고요. 그게 출제자들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고요. 근데 솔직한 자소서, 학생다운 자소서 이런 멘트들에 여러분들이 속고 있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대학교 분들이 또는 다른 강사분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입시에서 핵심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T, topic이다, conclude, 마무리, 그렇지. 뒷받침하는 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이유와 사실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적인 근거는 나만의 경험이 된다면 그게 my life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초 지문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 그게 보자면 이게 논거, 들, 이렇게 되겠죠. 논거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의 1번 문제, 뭐 몇 번 상관없습니다. x번 문제의 y 단락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문장을 단위로 끊으십시오. 끊으십시오. 뭐 6번. 주제문이 어느정도 확인하십시오. 1번이 있습니까? 없으면 다시 한번 써보십시오. 요거는 요렇게 봐, 요거 좀 응용하면 이게 돼. 잘, 잘, 잘 봐봐,잉. 자, 잘 봐봐,잉. 2번입니다,잉. 2번에 학습 경험 3개 냈을 때 아겠지, 그렇지. 그래서 학습 경험 1 쓰고, 학습 경험 2 쓰고, 학습 경험 3 썼어,잉. t c 1, t c 2, t c 3, 이게 되겠지. 그렇지? 그런데 c 1, c 2, c 3도 결국은 이제 뭔가를 갖다가 하나를, 얘도 어떤 최종적인 아주 큰 c입니다. 의도하는 경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하느냐, 맨 앞에 있죠. 맨 앞에 전체적인 가장 큰 핵심은 이다. 라고 적어 놓고, 이 c입니다. 이 C를 구체화시키니 C1, C2, C3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입니다 본인이 의미를 두고 한 활동입니다 그러면 제가 의미를 둔 것은 이 활동이다 그런데 그게 동아리 활동이라 할 수도 있겠고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제가 의미를 둔 활동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전공에 필요한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거였다 그러면 그게 정공을 높이기 위한 동아리적인 측면 교과적인 측면, 봉사적인 측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상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게 여러분이 이 TCR를 얼마나 자유롭게 만드냐 하는 겁니다 그건 응용포진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응용포진들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겠지 자소서가 독창적이구나 자소서에 네 색깔이 묻어나 있구나 그런 거 그런 거 그리고 그걸 알리면 일단 이게 나와줘야지 자 그러면 R의 역할을 하는 것과 E의 역할을 하는 것만 찾아오세요 그러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이 있고요 E1, E2, E3, E4야 열려져서 그러면 이 구조는 이게 돼야 되거든 이게 논리저를 한다면 T는 C이다 왜냐하면 R이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뭡니까 E1, E2, E3, E4여야지 돼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 아무리 봐도 예를 들어서 이거는 동아리 활동인데 이거는 교과 활동이야 뭐 저기 그러면 이거는 다르지 않냐 그치 그러면 사실 이 친구는 논리가 깨진 거예요 E4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4에 대한 이제 R이 없는 거지 어 R이 없는 거지 그러면 얘입니다 T, C, R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얘는 이쪽하고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걸 다 검토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제 그걸 못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자소서 보면서 그걸 검토를 하니까 머리가 뽀갖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도대체 이 친구가 어디는 뭘까 그래서 이제 뭐 메일을 주고받고 뭐 전화를 주고받고 그 다음 뭡니까 1대1로 만나가지고 야 이건 도대체 뭐냐고 뭐냐고 어떻게 그걸 쓴 거냐고 니 모레에서 뭐가 들겠었냐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이걸 다시 만들어야지 돼요 R1이 돼야 되고 없는 R2를 만들어야지 돼요 그러면 R1과 R2를 갖다가 예 다시 뭡니까 포괄할 수 있는 C를 다시 재설정해야지 돼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면 또 한 번 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3개인데 하나밖에 안 된다고 했지 당연히 분량상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한쪽은 소름 뭐네? 자 단락과 단락 간에도 단락과 단락 간에도 분량이 어느 한쪽이 소름이면 안 됩니다 뭐 200자 800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 500자 글쓰기인데 400자 100자 안 돼 그런 건 안 좋아 그러면은 요거 뭐 하나 없애는 게 낫지 않겠니 그래서 뭐 E3는 없애야 될 거고 그만큼 이제 뭡니까 요 분량을 늘리든가 근데 이게 없어 그러면 이제 요걸 좀 더 조금 더 분량을 늘려주든가 그래서 이제 뭐 1.5 대 1이 되게끔 분량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든가 그냥 그런 이제 작업들까지 다 이제 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자소서 쓸 때 대충대충 쓰면서 본인은 많이 신경쓰다고 착각합니다 1강에서 했죠 니가 노력한 거 의미가 없다니까 어쩌라고 나보고 이걸 하니까 마찬가지 와 스님 저 자소서 내가 두 달을 헤맸어요 한도 뭐해 뭐 글이 이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예 당연히 깨지지 뭐 두 달이 아니라 20개월 써도 의미가 없어 이런 작업들이 이런 작업들이 그래서 R끼리도 R끼리도 분량 배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2끼리도 분량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을 안 이런 계획을 안 세우고 글을 써도 되는데 글을 갖다가 첨삭을 할 때는 글을 교정할 때는 이런 틀을 갖고 첨삭을 해야 된다고 첨삭의 틀 교정의 틀은 있어야 된다고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R1하고 R2입니다 뭘 먼저 제시하시겠습니까 혹시 여기 또 순서가 있나 R1에서 반드시 R2가 나와야 되나 고민해 봐야지 있으면 더 좋지 논리라고 하는 건 순서가 바뀌면 논리가 깨지잖아 그렇지 어 그런 걸 검토를 해 줘야지 돼 그래서 안 쓰신 분들입니다 안 쓰신 분들은 너무 또 생각 많이 하면 잘 안 쓰신다 일단 적어 일단 적어 일단 적고 적고 나서 생각해도 돼 근데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 적어도 대학교에 자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TCR를 잘 써먹기를 바라는데요 예 요게 이제 잘 안 될 때면은 뭐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그거는 뭐 그렇죠 제가 여러분 글을 무료 첨삭을 못해 드립니다 예 그거는 뭐 저기 제가 오르비에서 이렇게 유료를 하기 때문에 뭐 완전히 이렇게 못해 드리는데 특정한 부분이 고민된다 특정한 부분이 고민된다 아니면 뭡니까 전체적인 틀에 방향이 고민된다 그러면은 뭐 이제 제가 해 주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어떤 약간의 뭐 팁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것들은 그래서 뭐 쪽지를 주시던 제 게시판을 이용하시던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틀을 좀 이용을 해 먹자 그래서 자꾸 이제 이 틀 내지는 형식이죠 예 형식을 뭐 내용 우선시 하다 보니까 강구하는데 형식 논리학이라고 해요 논리학은 당연히 내용 들어가지만 형식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 깨지면 내용이 제조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 내용을 담는 일종의 그릇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이 그릇이 깨진 그릇이 많은데 뭐 이 그릇이 고급일 그릇이 고급일 그릇이 필요는 없어 뭐 고등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은 뻔하지 않겠니 그렇지 근데 TCR2 정도면은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TCR2는? TCR2 그렇지 T는 C다 R1, R2, R3 R1, R2, R3를 어떻게 배치하지? R1에 대한 E는 뭐지? R2에 대한 E는 뭐지? R3에 대한 E는 뭐지? 순서는 어떻게 할까? 분량은 이렇게 조절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고민이야 별거 없잖아 몇 번만 연습하면 돼 몇 번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만 하다 보면은 감이 잡힐 겁니다 TCR2 꼭 기억해서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짓말은 하지 않대 하지 않대 논리를 빠뜨리는 글이 돼지는 마시려고 합니다 자기 감상문이 되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자소서다 누가 보더라도 야 참 논리적으로 잘 썼다 체계적으로 잘 썼다 참 설득력이 있다 그건 내용적인 설득력도 중요하지만 형식은 설득력 그건 이제 논리적 설득력이 되겠죠 그것도 이제 중요하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졸라였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결 경례 소원이었습니다 자막 자막 자막